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연속 기획 기후변화 청구서 두 번째 순서입니다. 이상 고온과 폭우 등 기후변화는 농업 현장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식량 생산 감소와 가격 급등을 일으키며 물가 전반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김연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표적 마늘 생산지인 제주 대정읍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른바 벌마늘 현상. 육종 마늘과는 대비되는 말로 크고 통통하게 자라야 할 마늘이 여러 개로 잘게 쪼개져 자라면서 판매할 수없게된겁니다. 평균적으로 벌마늘을 하면 한 1%, 2%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 기온에서 50%가 넘는벌마늘 피해가 나타난 거죠. 올 2, 3월 이례적인 고온과 잦은비로 마늘이 초가 생장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토양의 습도가 높아지고 온도가 높아지면 평상시에 흡수하던 양분보다 훨씬 많은 필요 이상의 양분을 흡수하면서 두 번 생장하게 되는데. 전체 재배 면적 15%에서 벌마늘 피해가 발생했고 마늘 생산량도 평년 대비 10% 줄었습니다. 지난해 저작 물량을 풀어 가격 오름세를 막고 있지만 앞으로는 어찌될지 모릅니다. 이미 과일 가격은 이상 기후 영향으로 대폭 올랐습니다. 1년 전에 비해 배는 126%, 사과 80%, 수박은 25% 치수 샀습니다. 전 세계 농업 현장마다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MBC 뉴스 센터의 XR 그래픽으로 구현한 베트남의 커피 농장입니다. 커피 나무는 연중 서늘하면서도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고원 지대에서 잘 자랍니다. 해발고도 1500m, 5월부터 10월까지 이어지는 우기. 베트남 고원 지대가 바로 그런 곳인데요. 그런데 지난 4월 베트남은 이상고온에 시달렸습니다. 대표 커피 생산지인 달라 지역은 35도에 육박했습니다. 지난 20년간 4월 평균 최고기온 26.8도보다 8도가량 높았습니다. 여기에 가뭄까지 겹치면서 원두 생산량이 2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커피 산지 브라질은 오히려 이상저온으로 생산량이 줄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국제 커피 원두가격은킬로그램당 2020년 1.3달러에서 지난달 3.67달러로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수십 년 뒤에는 커피를 재배할 수 있는 곳이 세계적으로 지금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공급량이 줄어드니까 시장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어서 한 10에서 15% 정도는 앞으로도 더 오를 것 같다. 지금 추세로 기후변화가 진행된다면 앞으로 10년간 전 세계 식품 물가가 연간 최대 3.2%포인트, 일반 물가는 1.2%포인트씩 뛴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액이 매년 19조에서 59조 달러에 이른다고도 합니다. 기후변화로 물가가 오르는 기후플레이션은 결국 심각한 식량 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